이 정도 되는 바늘구멍에다 카메라 렌즈를 집어넣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조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일 문제는 이런 정말 다양한 몰래카메라 종류가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종류를 너무나도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값싸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판매 금지하기 위한 명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피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펜 몰카다 쳐요. 당신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녹화해놓는 게 좋습니다라는 명분으로 팔게 되면 사실은 이건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 때 나는 몰카 찍으려고 여성 치마 속을 찍으려고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변호사 만날 때 쓸 겁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법으로 어떤 몰카를 판매 금지한다든지 혹은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린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오늘 굉장히 놀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정말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를 찍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공중화장실 그냥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이 스카프를 가져온 이유가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갈 때 이러고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러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전자 알겠어요? 차도르처럼 난자 알겠니? 네. 알겠어요. 아 그래? 첫만마다 알겠어요. 난자 알 것 같아요. 더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려는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중요 부위만 찍을 거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여자들이 너무 이런 게 그러니까 왜 화장실에 목욕탕에 불러면 여자들이 뭐뭐랑 가리고 얼굴 가리고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찍혀도 얼굴이 안 나오면 그나마 좀 덜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화도 됐어요. 네. 여자분들이 이제는 이게 몰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심은 되지만 내가 그걸 찾을 방법은 없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들어갈 때 그냥 대충 이제 옷이나 스카프 같은 걸로 얼굴을 그냥 이렇게 가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찍힌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화장실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제일 이제 편하게 가는 데가 공중화장실인데 조심스럽죠. 그런데 좀 전에 일밀히 구멍을 얘기했지만 더 심각한 거는 변기 안쪽에 구멍이 있는 걸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변기 안쪽에서 있는 거예요? 변기 안쪽에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 거기는 절대 왜 왜 왜 왜 그렇게까지 정성적이 봐라 진짜. 제가 한 게 아니고 일례 사례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런 것까지 아니 그거 어떻게 조심해요 그거?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정영지 씨 인터넷에 몰카들이 올라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올라오나요? 모르는 걸 왜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실 것 같아요 전에. 굳이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다양한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이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책상 밑으로 넣어서 상대방을 찍는다든지 혹은 뭐 치마 속 업스커트라고 하는데 치마 속을 찍는 몰카라든지 전문용어 나오는군요. 있고 옆집에서 샤워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가취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창문 밖에서 요즘은 이제 중기능 같은 게 웬낙 좋으니까 아니면 이제 모텔방인데 다닥다닥 건물들이 붙어있으니까 옆방이나 뭐 옆에 밑에 방 정도를 원격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몰카의 한 형태로 옛날에 그 남자들이 젊을 때 이제 그 목욕탕 여자 목욕탕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 꿈이 이렇게 실현되는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모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기어이 이렇게 해냈다고요. 그렇게 기어이 기어이 근데 심각한 거는 가족들도 그렇게 찍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소라네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가입해서 이제 다른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나 뭐 자기 여동생이나 뭐 자기 가족의 그 나신을 찍어서 올려야 이제 등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건 남자분들은 다 잘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는 저기요. 방금까지 말씀하신 게 뭐 먹는 소라는 되게 좋아하는데 카테고리 엄청 자세히 아시던데요. 저는 그 전에 하두리라는 게 있었어요. 하두리요? 그 채팅창으로 이렇게 가멸, 하두리 캔. 고정돼서 저는 스톱했고 그 이후에 이제 소라네슨 제가 보기에는 정인진 씨 간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뭔가 시도들은 다 해보셨군요.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안 거예요. 저는 소라네 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막상 앞에서 남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어 전 진짜 몰랐어요. 뭐 드론은 봤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만 저도 주변에 남자분들에게 그냥 물어보면 다들 나도 드론은 봤는데 들어가본 적은 없어서 근데 실제로는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100만. 100만 큰 건 100만인데요. 100만이라는 숫자가 어 뭐 소라네 타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겠지라고 하시겠지만 100만은 울산광역시 시민수에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기가 들어가본 적은 없다는 남자의 대반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몰래카메라 이 몰카라는 게 어떤 영상이 올라가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하선 씨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 실제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도움을 좀 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휴대전을 좀 오늘은 끝내주시죠. 잠시만요. 이거 이거 어디서 모은 거죠? 정보를? 이거는 한국사이버성평력대응센터에서 현재 모니터링 중인 사이트들만 모아서 전달을 제가 직접 받은 거거든요. 네. 오!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찍어? 다시 봐도 돼요? 우와. 이렇게. 아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뒷조석이고요. 응. 그 실제 남자가 이렇게 흥신을 찍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퍼 치마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무슨 무슨 여를 붙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맨날 올리는 거 있죠. 장보고 있는 여자 뒷모습인데 반바지 입고 편하게 장보러 나왔는데 은혜로운 골반 화끈한 투표 인증녀 스시녀 야르탐 인스타녀 오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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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딩 몸매 지린다 이런 거 사실 일상목이잖아요. 어휴 뭐야. 동아리 가면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오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멘붕이 왔는데 이런 걸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내 딸이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이게 핫도 계속 오네요. 어 잠깐만요. 뭐지? 아 지금 어머 몰카가 유출됐습니다. 자 몰카가 유출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거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 정연이 성님 아닌가 이거? 정연이 성님 아닌가 이거? 어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인데 아니 어디 찍은 거예요? 이거 찍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남성분들? 저희가 미리 사전에 뭔가 양해는 구했지만 어떻게 찍히는지는 모르고 계셨었죠? 저흥민 씨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하세요? 요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피곤해가지고 요가하고 계신 거예요? 약간 저 의자에서 엎드려 이제 좀 쉬려고 하는 장면을 네. 누군가가 찍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의자를 가야 돼요. 와 봉간독님 와 이거 아니 왜 짚어있는 부분만 이렇게 찍고 정연한데요? 아 그랬어요. 눈 버린 것 같습니다. 뭔가 몰카가 있을 거예요 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찍히는 건 몰랐잖아요. 어떤 부위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모르셨잖아요. 기분 나쁘네요. 기분 나쁘세요? 많이 나쁘고 네. 어... 찍으려면 제대로 찍지. 이게 뭐예요? 제대로 찍는다는 건 뭐죠? 아니 이왕이면 좀 정상적으로 좀 몸매나 비율이나 잘 맞춰서 찍어줘야지. 특정 문의만... 아까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찍힌 사진은 없더라고요. 되게 잘 나왔어요. 피사체를 인간으로 보고 접근하는 걸 찍는다면 몰래카메라로 안 찍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몰카 피해자의 95%가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자는 취지에서 남성 패널들에게 양해를 하고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작년에 적발된 몰카 범죄만 약 6천 건. 적발되지 않은 건 물론 더 많을 테니까 적발된 것만 6천 건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거군요. 적발된 게 6천 건이면 10배로 봐도 6만이에요. 멀쩡한... 아니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멀쩡한 건 아니잖아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찍고 왜 올리는 걸까요? 일단은 막혀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보고 싶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싶다. 적나라한 걸 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영상들에 더 꽂히게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정말 성인이라면 즐길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영상 사이트 같은 거에 대한 허가는 해주되 대신 여기에서 벗어나는 예를 들면 몰카라든지 혹은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특정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이런 몰카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몰카 범죄가 더 많은 이유가 더 만연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적 욕구를 제한시켜 놓은 상태에서 모두를 다 불법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이건 사실상 성적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의 어떤 것도 내가 볼 수 있다는 일종의 권력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브랜드 생각이 몰래 올리고 그런 데에 더 쾌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올리고 대우를 받는다면서요. 그런 사이트나 커뮤니티에다가 몰카를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그러거든요. 작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꾸준하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로 대단한 작품들을 올리는 사람들을 흔히 레어라고 부르는 그런 사진들 베스트 작가라고까지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 내가 작가고 작가로서 이렇게 추대해요. 심지어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자고 있을 경우에 알몸에다가 자기의 눈네임을 볼펜이나 이런 걸로 써요. 그런 다음에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찍은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들이 마지막에 사인할 때 그런 식으로 지금 가상의 인물 A라는 남자가 이 몰카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된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한 동영상을 이렇게 친구들한테 받고 혹은 어디 사이트 들어갔다가 거기에 보니까 또 다른 카테고리 카테고리에 좀 더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건전한 성생활을 그리고 성 욕구를 좀 분출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게 할 테두리는 좀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정말 황당한 사연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진희 씨 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주부입니다. 며칠 전 남편이 잘 때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제가 보게 됐는데 남편의 사진 처음에는 글쎄 저의 알몸이 10장 가까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모르는 사진이라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화를 내자 남편은 당신 몸매가 너무 예뻐서 일하다가도 내가 몰래 혼자 본다면서 남편이니까 볼 수 있지 않냐? 그럼 내가 다른 여자 벗은 몸 보면 좋겠냐?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입니다. 지금은 지우라고 해서 겨우 지우긴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일단 그 부부가 계속 부부일 수는 없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남인데 그때 되면 그 사진을 비밀으로 뭘 요구할지 모르죠. 그럼요. 사람이로 모르니까. 자기 아내라고 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끔찍하고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을 찍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네가 내 아내인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원리대로라면 이 사람의 원리대로라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간간히 성립될 수 있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남편 분명히 저 사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거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네요. 증거가 없으니. 다만 이 아내분도 문제가 좀 심각한 거 같아요. 내 아내가요? 아내가 왜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는 것도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는 것도 정말 새로운 시각이다. 휴대폰 보는 게 문제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보면 안 되는데요. 그게 지금의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연의 핵심은 몰래 사진을 찍었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만큼 문제인 우리나라 부부들의 문제는 내가 상대방의 지갑, 상대방의 일기 이런 것들을 전혀 죄의식 없이 본다는 거 지금 정인희 씨가 던진 문제는 나중에 상대방을 따라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만날 수 있죠. 아까 뭐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찍었다 라는 말이 변명이 안 되는 건 이 핸드폰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조건들은 차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찍는 것이 예의다.